나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국의 크리스찬입니다. 남북통일은 정치에 맡기면 안됩니다. 남북통일은 어느 정도 경제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. 남북통일은 바로 누군가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크리스찬,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만이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미션입니다. 지금이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.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, 마지막 하나님의 프라미스. 이 남북통일을 하나님이 성취할 저런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. 지금 만약에 남북통일에 대한, 이 복원통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. if we seize in our fire and passion for reunification there is no hope for this country. 한글자막 by 한효정